근데 누가 봐도 고유시간이 아닌 것도 있어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편의상 일단 명칭은 빛의 편도진행이라고 할게요 책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해줘야 돼 빛의 편도진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편도라는 건 왕복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버스 타고 버스 잘 안 타나? 여튼 시외버스를 타고 어딘가에 간다 하자 갔다가 오는 걸 왕복 가기만 하는 거 우리가 편도표 왕복표 편도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기만 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편도라고 하는데 어떤 걸 말하는 건지는 이거야 우주선이 이렇게 있다 하자 우주선 우주선 안에 A가 타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바깥에 다른 관성자 표기에 서로 다른 관성자 표기에 얘를 정지했다고 하면 얘가 움직이는 거죠 이 녀석이 V로 간다고 하자 물론 A 입장에서 B를 보게 되면 A 자기가 정지해 있고 B가 반대로 움직인다고 해석하면 돼 그런데 이 안에 검출기랑 광원이 있는데 잘 봐봐 광원이 이렇게 앞쪽에 있는 상황 이렇게 있어서 A가 볼 때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 A가 보니까 말이야 A는 등속자 표기 내부니까 등속자 표기 내부는 뭐랑 똑같다? 정지자 표기 내부랑 똑같다 상대성 원리점 A가 보니까 빛이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만일 TA라고 합시다 그걸 이제 바깥에 있는 녀석 B가 본다고 합시다 B가 본 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B에 대해서는 이 녀석이 수축이 돼 수축이 되고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측정된 것을 측정한 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을 TV라고 한다면 이때 TA랑 TV 중에 누가 더 클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정교하게 특수상대성이라고 공부하지 않으면 선생님 얘는 우주선 내부고 바깥이니까 편창되는 거 아니냐 TV가 더 큰 거 아니냐 틀렸습니다 정답을 먼저 적어주면 정답 정답을 적어주면 TA하고 TV를 보았을 때 TA가 TV보다 더 커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걸 고유 시간에 대한 시간 팽창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팽창 관계식 있잖아 고유 시간에서 팽창된다 그거는 고유 시간이 확실할 때 그거에 대해서 팽창됐다는 개념이란 말이야 이때 잘 봐봐 이때는 A가 더 큰데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고유 시간이 아니어서 그래 자 봐봐 A가 보잖아 고유 시간을 뭐라고 했어? 두 사건에 위치가 똑같게 관측할 때 측정한 시간 A가 보면 여기서 출발하지 여기 도착할 거 아니야 정지랑 똑같거든 여긴 고유 길일 거고 LA가 고유 길일 거 아니야 시작과 끝이 달라요 A가 봤을 때 A가 봤을 때 고유 시간이 아니야 그럼 B가 보면 고유 시간이냐 B가 봐도 고유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B가 보잖아요 일단 얘가 수축이 돼 있어 수축이 돼 있어서 약간 가까이에 있어 이 검출기가 그 상태에서 빛이 출발을 하잖아 출발을 하는데 검출기가 심지어 가까이 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빛이 검출기랑 만나게 돼 그러니까 빛이 똑같이 얘가 봐도 C고 A가 이걸 봐도 C인데 똑같은 속력으로 왼쪽으로 가는데 빛이 진행한 경로의 길이가 B가 짧은 거죠 조금만 가면 만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게 정답이란 말이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알겠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거는 고유 시간이라는 정확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팽창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 과정을 통해서 알아낸 거란 말이야 그때 그 증명 과정에서도 항상 뭐가 나와? 빛이 진행한 경로의 길이를 가지고 시간을 판단하잖아요 얘는 지금 고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냥 빛이 진행한 그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A가 보면 C의 속력으로 이만큼 가지만 B가 보면 C의 속력으로 똑같이 C로 보이니까 수축된 상태에서 검출기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더 조금만 간단 말이에요 빛이 진행한 시간이 되게 짧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명심해줘 빛이 편도 진행을 할 경우에는 고유 시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빛이 진행한 시간으로 따지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도 한번 볼게요 빛이 진행한 시간은